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진이 2월 22일에 규모 4.6과 3.62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한 후, 그 다음 날 현지시간 8시 37분 39초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접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7.2의 강진 이후에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4 이상의 강한 여진이 7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4일에 인도네시아 활화산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이후, 어제 2월 24일 중국 신장에서 한 번 깐수성에 한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오늘 오후 3시 현재까지 깐수성과 칭하이성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는 오늘 오전 발생한 칭하이성의 지진은 탕구라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최소 일주일간은 칭하이성에서의 강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칭하이성의 하이시 탕구라산 근처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며, 최근 한 달간의 중국 전역의 지진 추이를 보면, 베이징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까지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탕구라산 근처 코커시리 지역의 강진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규모 얼마의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진 발생 전에 몇몇 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하여는 미리 알아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터키 내 지진 이후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지역이 중국 칭하이성일지 일본 후쿠시마일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며칠 정도 더 지켜보게 되면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는 파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6월 2일 중국 스천성에서 규모 6.1과 4.5의 강진이 잇따라서 발생하여서 최소 4명이 사망한 지진에 대하여 고양이들이 미리 지진을 짐작하여 소파에 몸을 피한 덕분에 무사히 구조가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75년 2월 4일 중국 야우닝성 하이청시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 발생 전에 지진 전조현상을 파악한 중국 정부에서 2월 4일 아침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예보가 나온 대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수가 미리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2041명이 사망했지만 만약 대피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사망자 수는 무려 15만 명이었습니다. 하이청시는 그 당시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상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돌의 고리를 따라 형성된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한국보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상식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한 듯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어쨌든 지구상의 어디라도 그곳이 어디든 지진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판으로 이뤄진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닙니다.